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옥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네요. 0.89 코스피, 코스닥은 1.02% 코스닥이 전세기 증시 가운데 1%대입니다만 가장 강하게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셨나요? 자, 네, 쭉 한번 보면서 좋은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좋은 그림들, 좋은 그림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제약 굉장히 좋으네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100세 시대에 실제적인 어떤 최고 수요의 종목 가운데 하나, 동국제약자. 자, 여러 차례 찍어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상당히 차트가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그렇죠. 고령화,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장주입니다. 실적을 동반하는 어마무지한 대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만 놓고 봐도 그렇죠. 자, 2017년 매출액이 3,500억, 이듬해 4,000억, 2019년에 4,800억, 올해 5,300억을 넘는답니다. 내년엔 6,000억. 이야, 뭐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영업이익은 이미 2017년에 500억을 넘었으니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한번 직접 찍어보세요. 자, 이거는 늦어도 2017년도에는 올라탈 근거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 2년 후에는 5,600억으로 단기 순이익도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좌담아야죠. 앞뒤 볼 것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의 대장주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제가 다 찍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동국제약, 자, 영업이익이 2017년에 500억을 넘으면서 2년 후에 단기 순이익도 563억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잡아야죠.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할 근거가 성적표 나오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 근데 차트는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이때부터 보시면 주가가 일정기간 3년을 박스권에 갇혀있네요. 실적은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제자리다. 아니,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건 고마울 때가. 자, 보시면 생명선 올라타는 N자, 그리고 자기 최고가 라인 돌파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지금 밟았죠. 얼마 전에 조정구간 돌입하면서 고마켓을이 7만원, 6천원 정도에 있는 이전 자기 최고가 라인을 사뿐히 저려밟으면서요. 거기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매수자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다시 저런 자리 올까요? 지금 99,200원. 예, 지금도 듣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시세의 문이 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어드리면서 예전에 샘플로 오뚜기를 계속 갖다가 중첩시켜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뚜기... 예, 이때요. 오뚜기 요구간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요구간. 자, 이거는 무려 5년간을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요. 예, 지금은 뭐 여기선 안 보입니다. 오래돼가지고. 돌이켜보면은 이 구간에 저렇게 박스권으로 고점 돌파를 못하는 평균가 15만원대에 주가가 4만원, 4년, 5년 갇혀 있는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때 500억 돌파했을 거예요. 예, 이거는 엄청난 기회죠. 10배를 더 갔으니까 150만원까지. 오뚜기. 그렇죠. 지금 이제 또 매수자리가 왔네요. 자, 지금 그 오뚜기 매수자리 다시 왔습니다. 두 개의 생명선상으로 회기해서 돌리죠. 예, 다시 그 주소 담을 수 있는 좋은 가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장면 잘 보시고요. 아이고, 이 무거운 주식이 이거 돌파했다고 얼마를 더 가겠노? 여기서 잡으란 얘기에요. 20만원에. 그렇죠. 20만원 저자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오뚜기. 상단 채널 밟고 돌리는 저자리. 야, 이걸 23만원, 4만원에 주소 담으란 얘기냐? 예, 결론적으로는 150만원 갔으니까요. 자,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겠습니다. 동국제야. 그렇죠. 엄청나게 좋죠. 지금요. 오버랩이 되죠. 그렇죠. 비슷하죠. 동국제야 굉장한 지금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주식은 향후, 장기 랠리를 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단연 지금 돋보이는 것은 LNC바이오자 LNC바이오. 5,400억 됐네요. 5,400억. 주봉 한번 보시고요. 월봉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은 뭐 따라 붙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얘는 뭐 3만원, 4만원에 잡았어야 되는데 돌파할 때 지금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렇죠. 일부 물량을 강월딩에서 끝까지 가져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막 주소 담는 자리는 아니죠. 차트가 너무 멋지네요.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LNC바이오. 뭐가 하나는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뭐 예.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호재가 있을 것 같은 기업이죠. 얘는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죠. 보시다시피 엄청난 비현실적인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쪽 뭐 키워주지 않나요? 이런 거 인공 이종조직 이식재 뭐 이런 생체제료 아마 그럴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쪽은 아마 키워질 가능성이 있겠죠. LNC바이오. 그 다음에 셀리버리 또 두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어떤 거대한 하이테크 하이테크의 대전환기와 맞물려서 또 재료를 가진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AD 테크놀로지 계속 좋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요.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죠. 상단 채널에서 이렇게 자 이것이 그 향후 어떤 자림이 증명될까요? 예 예 여기서 쌍고맞고 죽나요? 아니면 주가 5만원 10만원 향해서 가나요? 예 2,500억도 안 되네요. 한쪽 축으로 넷패수도 있고 SNS 택도 있고 아우 SNS 택 보세요. 여러분요. 아유 여기서 N자형 패턴 또 나와요. 자 여기 V자 최고 바닥이고요. 이런 건 못 잡죠. 선수들 영역이고 여기 이제 그 생명선 띄는 N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마지막 매수자리는 어딘가요? 만원대 W 나오죠. 예 만원대 W 나오죠. 여기요. 예 상단 채널 위에서 지금 N자 또 나오죠. 어 이게 웬일이래요? SNS 택 올레드 관련 줍니까? 올레드 그럴걸요? 올레드 뭐 장비 뭐 이런 쪽 아닌가요? 올레드 노광 예 포토 마스크 뭐 이 TFT LCD 쪽에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올레드 쪽으로 발빠르게 전환을 잘 한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 예 마스크 어차피 노광 기법을 탈피할 수가 없다. 반도체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인 기술이죠. 노광 이라는 게 그렇죠. 빛을 쏘여 가지고 스크린에 예 그 스크린에 인쇄된 것을 그대로 식각을 하는 거죠. 그 빛을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를 깎아내는 거죠. 나중에는 녹여 가지고 핵심 장비죠. 핵심은 어떤 그 과정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아주 핵심 경쟁 역량인데 국내 이런 업체가 있었어요. SNS 택 자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 로얄티를 많이 줄 텐데 앞으로는 뭐 이런 노광 장비 이쪽도 극자외선 뭐 이런 거 그렇죠. EUV 이런 것도 국산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업들 예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네요. 그러나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채로 라인 지금 헤딩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데서는 막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 일단은 원금을 주식이 아무리 멋있고 사랑에 빠질 만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아무 데서는 막 잡아가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손실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손실 볼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자리는 지금은 이미 좀 많이 물론 시간이 더 흐리면 물론 주가는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열 배 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격적으로 막 좌닮는 자리는 아니죠. 왜냐. 채로 라인 지금 마이너스 채로 라인 헤딩하고 있거든요. 앞에도 보세요. 고점과 저점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데는 잡아야죠. 막 잡아야죠. 이런 데는. 왜냐. 리버스 라인이 상단 채로 라인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바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력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최저점을 도대체 무슨 수를 잡나요. 여기요. 다만 저 정도면 주가가 단계 저점일 수 있겠다.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리버스 라인이 상단 채로 라인이 와서 상단 7호 라인이 와서 맞아주죠. 너무 많이 내렸다. 지금은요. 반대죠. 반대. 지금은 마이너스 7호의 고점대 와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만원대 고점인데 좌악하게 7호 라인 한번 헤딩하고 몇 년을 2년 이상을 주가 조정입니다. 3년 가까이 조정이에요. 이 기간 누가 버티나요? 아무도 못 버티죠. 그렇죠. 굳이 저런 데 들어가서 이런 고점에서 이 기간을 우리가 감내하고 있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굉장한 샘플입니다. SNS 때 그렇게 해서 반도체 하나 남았다고 다들 그러네요. 한국에 남은 것은 반도체 하나다. LCD 중국에 다 뺏겼고 그나마 비메모리 메모리 쪽에서도 저기 랜드 플래시 쪽 128단 중국의 반도체 업체가 기술 개발 했다고 성공하면 삼성하고 기술 격차 1년 이내로 좁히는 건데 엄청나게 선전을 해야 되고 있더구만요. 물론 기술만 나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반도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율이라고 하대요. 수율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수율이 안 따라오면 아무리 기술이 개발돼도 물량 못 찍어냅니다. 그렇죠. 찍어낼수록 손해보는데요. 수율이 떨어지면 100장 찍어서 10장밖에 못 팔아먹으면 어때요. 경쟁이 안되죠. 가격에서 경쟁이 안됩니다. 지금 오일 가격을 보세요. 오일 지금 난리 났어요. 그렇죠. 원유 매도셀이 그쪽으로 지금 옮겨갔나 봐요. 주식시장에서 아무튼 거기서 지금 쩐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아우성이죠. 옛날에는 파이프만 묻어서 오일 쾌쾌쾌 쏟아 나오면 돈이 따라서 붙었는데 지금은 손해죠. 손해. 오일 뽑아올려서 팔수록 손해입니다. 오일 가격이 떨어져서 투기세력들이 농간을 버리는 건지 오일 시장으로 투기판이 넘어간 것 같아요. 다시 주식판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걔네들 또 오겠죠. 거기서 한탕 해먹고 또 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NC소프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갑니다.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유튜브 에다 보니까 스테이 홈 해시태그 가보니까 스테이 홈 하라 그러대요. 스테이 홈 위드 미 앤 쿠킹 요리를 하세요. 집에서 나랑 요리를 해요. 게임 해요. 이러면서 요새는 트렌드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하라 하는 얘긴데 집에서만 어떻게 사나요. 아무튼 트렌드 한 축을 담당하는 건 이런 게임 이겠죠. 모바일 게임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오리지널 영화나 보고 IPTV 그렇죠. 예능이나 보고 스포츠는 요새 볼 게 없어가지고 망했죠. 극장 가도 지금 영화관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유통하는 유통하는 업체들 망하기 직전 인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우성 들어오는 돈을 주체 못하는 회사들 어딘가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 그렇죠. 온라인 기반의 게임 회사들 이죠. 물 만나버렸어요. NC소프트 주가가 어디 땅 사가지고 8천억 인가 4억 짓는다면서요. 아이고 비명을 지르는 회사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잘 벌려 가지고 자 아무튼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쪽이 고통스러워 하면 누군가는 또 행복의 교훈 비명을 드립니다. 오리온 주가 매수 자리 한번 보세요. 하단 채널 정확하게 밝고 상단 채널 까지 지금 왔네요. 지금 영희철이 크로스가 밑에 매도 세력 크로스가 나고 있고 상단 채널 뚫으면 자기 최고가 15만원 가는 건데 지금 12만원 저점은 하단 채널 찍을 때는 8만원 샘플 됩니다. 그렇죠 잘 보시고요 아휴 나무 기술 하하하 모바일 엣지 컴퓨팅 관련 나무 기술 회사 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 었는데 얘가 급락이 주봉 떨어졌다가 하단 채널 에서 엄청나게 지금 튀어 올라 가지고 떨어진 것보다 더 올랐어요. 주가 최고가 라인 돌파 합니다. 4천원 정도 나 4천원 약간 하회 에서 고점 라인 에서 띄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잡아도 좋겠는데 과연 그런 자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이 급락이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맞죠 아휴 차태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끝났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런 자리 에선 못 관심을 아예 끊지는 맛이라 왜냐 미대지향적인 종목일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렇죠 사물인터넷 5G 시대에 가장 답답한 건 뭐냐 발목을 잡는 건 뭐냐 5G의 어떤 보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뭐냐 리스펀스 타임 이죠 리스펀스 타임 그렇죠 반응 시간 반응 시간 반응 시간이 핵심 경쟁 요소 인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안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MEC 같은 이런 모바일 H 컴퓨팅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리스펀스 타임 을 잡아야 돼요 기업들과 서비스하는 주체들은 반드시 이런 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조용한 혁명을 주가 혁명을 꿈꿀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조용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신고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쩌면 엄청난 기회에 있네요 주가를 싸게 잡을 수 있는 월봉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이고요 여기 생명선 토 나오고요 여기 이미 크로스 났을 때부터 좋은 장면이었고 안 붙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상단 채널 뚫고 지금 달리죠 지금이라도 붙어야 되는 장면의 자리 같아요 정고점 최고가 월봉상으로 3,500원인데 이거 돌파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봐서는 앞전에 세계적인 증시가 하락할 때 얘도 같이 하락을 했네 급락은 떨어졌는데 4,000원에서 2,000원까지 무려 거의 반동간이 났는데 50% 떨어졌는데 그게 결국에는 상당히 적감해서 기회였다 월봉으로 보니 별로 그냥 상관없이 그렇죠 길게 보는 시각으로는 단기적으로 주봉으로는 급등락이 있었으나 월봉상으로는 그냥 갈 길 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붙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종목입니다 1,300억이네요 시총 출판 매체 이쪽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지금 삼성 출판사도 그렇고요 여기 출판 매체 한 물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큰 걸 한 방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사람 어떤 뭐랄까요 편견 그렇죠 머리가 굳으면 안 돼요 야 요즘 출판 매체가 되겠냐 출판 그렇죠 얼핏 봐선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섹터가 출판 매체예요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시대에 뭐 출판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어마무지 않은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 출판사 같은 기업도 한번 보면 이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삼성 출판사 거기에 우리가 저기 그 뭐랄까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거들떨을 안 본 것 같아요 무슨 출판사 이러니까 회사 이름이 어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굉장히 미래재앙적인 정목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나온 김에 삼성 출판사 한번 찍어볼까요 예 보세요 차트를 보세요 예 엄청납니다 지금요 네 보세요 연봉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연봉 이렇게 돼 있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안정적으로 나무 기술도 한번 찍어봤고요 동극재 아까 찍어봤고 메인 카테고리 넘어오면 LNC 바이오 아까 봤고요 헬릭 스미스 7만원 딱 찍었네요 헬릭 스미스 이제 저점 그리는가 봅니다 예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합니까 여기서 지금 거대한 W가 이렇게 나오는데 월봉 검정 라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금이 문제겠죠 이런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자금력이죠 자금을 계속 쏟아 봐야 되니까 임상시험 하는데 수천억 단위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연단위로 보면은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악재가 나와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자금 그 숨통을 좀 탁 트여줄만한 뭔가 하나 물고가 트여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 그렇죠 잘 되리라고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제넥신 헬릭 스미스 알테오젠 다 뭐 예 알테오젠은 주가가 뭐 예 어마무지합니다 지금요 예 제일 위로 올려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알테오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주봉인데 여기 생명선 처음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 저 V자 반등 나오죠 여기 또 띄고요 앞전에 급락 이용해 가지고 얘도 6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예 저점 매수 구간이었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월봉상으로는 보세요 예 주봉상으로는 마찬가지로 급락이 떨어졌었으나 월봉상으로는 뭐 예 그냥 자기 갈 길에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굉장합니다 지금요 예 기대됩니다 알테오젠 예 LNC 바이오 셀리버리 제넥신 헬릭스미스는 FDA에서 성과를 기다려야 되고 LNC 바이오 셀리버리 알테오젠 이런 애들은 라이센스드 아웃 그렇죠 그 뉴스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하나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네요 국내 바이오 섹터 쪽에서 쉽지는 않겠죠 지금 요새 상황이 자금이 펀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 비상시국인데 그렇죠 자금이 계속 물 빈 듯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 시련의 시기가 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랜 기간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조만간 물고를 누군가 터주면 계속해서 본물이 터지리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주봉 아까 그 생명선 저렇게 V자 반등하는 거 잘 보셨죠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보셨죠 주봉입니다 얘는요 5만원대에서 주가가 2만 3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아이고야 이거 웬일이야 회사 망하나 누가 또 해먹고 날랐나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임상이 엎어졌나 계약이 취소됐나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뭐 여러가지 유인의 주가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생명선 급반등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지금 월봉으로 이런 그림 나오는 애가 하나 있죠 비트 컴퓨터입니다 하하하하 주봉에서 알테오젠이 연출을 했던 장면을 비트 컴퓨터 월봉에서 지금 나와요 이게 웬일이에요 예 이제 신과가로 달리죠 여러분 제가 요 비트 컴퓨터 비트 코인이라고 자꾸 하네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름도 잘 지었네요 비트 컴퓨터니까 비트 컴퓨터는 업력이 더 오래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됐죠 비트 코인보다도 태생이 엄청 오래 됐습니다 맞습니까 얘는 97년부터 상장을 했고 비트 코인은 200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나왔던 애고 게임이 안되죠 업력에서 근데 비트 컴퓨터에요 얘 이름이 비트 코인 비트 컴퓨터 영어로도 비슷해요 그렇죠 BTC 비트 컴퓨터니까 얘도 BTC 하하하하 얘가 저기 이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름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름을 데려다 봤더니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리고 바야흐로 비트 코인의 시대에 비트 컴퓨터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지었고 회사가 하는 일도 바야흐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닫아 봅니다 고점 돌파 있죠 전 고점이요 이거 돌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거기가 지금 9,000원인데 급락이 떨어져서 4,000원까지 주가가 급락이라기보다는 급락을 동반한 장기 하락이죠 4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결론적으로는 맞습니까 4년 떨어졌는데 주가가 이제 하락을 멈췄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4년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저점 같아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생명선 2라인이죠 월봉상 잡아야죠 회사 내부적으로 좀 공부가 돼 있고 대표에 대한 연구도 좀 돼 있고 회사 괜찮은데 주가가 좀 떨어졌다 하는 확신만 들면 저런 데서는 그냥 고맙게 잡아야 되고 그 위에 생명선 두 번째 생명선 위에 있죠 생명선 1라인이죠 앞쪽에 떨어졌던 막고 떨어졌던 그라인 무시무시한 라인입니다 이거요 그거 올라와서 거기서 N자가 나온다 돌파한다 주식사라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돌파하죠 돌파하는데요 이 회사가 충분히 분석이 돼 있으시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면 더 사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죠 만약에 그 위에서 또 이런 장면 또 나온다 그러면 고맙게 잡죠 좀 불안감이 덜한 가운데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림 나올까 싶은데요 굳이 이런 그림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쭉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그냥 쭉 달려버리면 어떻게 충분히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러면 이런 거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못 잡죠 주식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데 이런데서 주식을 좀 4천원 5천원 6천원에 담아놓으신 분은 지금 걱정할 게 없죠 여기서 그냥 그렇죠 일부 물량을 큰 수익이 났으니까 가볍게 정리를 해주고 남은 물량을 한 3, 40%라도 나는 길게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장면이 나오면 좀 더 사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냥 들고 있던 물량 끝까지 들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가 이름이 좋아요 입에 착착 붙어요 옛날에는 비트 컴퓨터 무슨 비트 컴퓨터 근데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이 어딘가요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트레이딩뷰에서 깜짝 놀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예요 우리는 쫙 작다 이거죠 마이크로는 작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매크로는 거대한 의미이고 크다는 의미고 회사 이름이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는 작아 태생이 작은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맞습니까 IBM이라는 거대한 기업하고 비빌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IBM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사실상 넘버원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주가가 지금 제일 잘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업도 마이크로예요 작은 회사다 이거예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그 작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자 비트 비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죠 작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최소 단위 정보의 최소 단위 자 그런데 과연 비트 컴퓨터가 비트코인처럼 헐헐 날아가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전세계 회사가 되고 주식시장에서 아무튼 뭐 최고가 18,000원 겨냥하고 거기까지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14,000원 15,000원에 팔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난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좋은 샘플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을 많이 아래 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알테오젠 주봉을 살짝 찍었다가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이라는 비트 컴퓨터 주봉하고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비트컴퓨터 상당히 조현정 대표 지금도 대표이신가요? CEO 회장님이시겠는데 지금은 만약에 계시다면 모르겠네요 아마 회원에게 아직 안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차트가 근데 어휘에 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워낙 많고 언제 저런 장면 나오겠나 기다리다 보면 또 기다리는 것도 또 안 와요 근데요 이 한올바이어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제가 몇 번 찍어 드렸는데요 장면이 똑같아요 보세요 비슷해요 급락이 여기 그 12,000원에서 4,000원까지 떨어지죠 어마무지한 하락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면은 주식을 고맙게 싸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뭘 보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휴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데 만원 하던 주식이 4,000원이 깨졌어요 아휴 이건 무슨 수로 담아 세상에 좋은 주식은 차고 넘치는데 굳이 이런 애를 잡아야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승부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생명선 또 뛰죠 월봉이에요 월봉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만원까지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10배 갔네요 여기서 그렇죠 생명선 급소자리에서 4,000원에서 4만원 갔으니까 10배를 찍었습니다 근데 아직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림을 좀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장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힌트를 계속 줍니다 우리가 좀 게으르고 센스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내구력 지구력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언제나 좀 휘둘리고 있을 뿐이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길게 보면 이런 그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호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